안녕하세요 그리곤씨입니다. 해리포터 파다풍 만들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섯번째 짱, 연회장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풍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미리 그려놓은 재료랑 양면테이프예요. 이거는 기숙사별로 학생들이 먹을 음식들입니다. 중간에 책도 놓여있죠. coisa 복잡하고 등 2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만들다가 얻게 된 노하우인데 직각으로 세워서 거리 조절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붙이는 면들을 미리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덮기만 하면은 알아서 정확한 위치에 딱 붙더라구요. 실제 크기는 작지만 공간이 넓어 보이는 착실을 주기 위해서 미리 스케치해서 투시를 맞춰서 그려줬습니다. 트리를 고정하기 위해 이렇게 종이 조각도 따로 잘라줬어요. 이제 배경에 붙여볼게요. 그리다 감사합니다. 아멘